먼저 촬영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부터 이성훈 박가요, 겉박네 네, 자,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네,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팬들을 위해서 사랑의 한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면보면서 네, 사랑의 한테, 네, 사랑의 한테, 네 팬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아, 제이홉 좋아요, 네 자,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 자주 봤던 친구들인데 요즘 볼 수 없어서 네, 서운했는데 잊지 않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응답이요 자, 어린이, 박도중한테 기분이 어때요? 오늘 함께한 소감 얘기해 주시죠 그거 어때요? 대형씨 아, 빨리 갔냐? 네, 아, 기분이요? 저희가 이 밑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올 때마다 이제 와서 어, 이 계단은 또 왔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오늘도 옛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흠들다 가겠습니다 오, 포심으로 돌아가서 옛날 생각하면서 하겠다 어, 마치 이야기하는 모습이 연설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자, 오늘 방탄소년단이 준비한 무대, 반전 포인트 혹시 어,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아주 멋진, 개개인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은 기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보면서 봤더니만 네, D군이 생일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미리 좀 생일 축하라 말씀해 주셔서 세계에서 팬분들이 생일 선물 많이 보내고 있죠 네, 생일에서 미리 생일 축하를 받았다고 하고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정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미분들이 정말 메시지로도 정말 선물으로도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네 정말 고맙고 잊지 않고 어, 언젠가 정말 저희가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전부 드릴 건 없고 네, 생일 축하해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자, 이 점으로 네, 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인사 살짝 해 주시고 네 어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또 짐만 좀 남고 네, 짐만 좀 남고 오늘 또 MC니까 또 잠깐 남고 나머지 또 두 분과 또 함께 오늘 MC 촬영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